야 이거 물고 늘어져!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흔들어! 확 물어. 형? 한 번 해! 도전 영원님 영원님 예예예예예 뭐야 벌써 왔어? 심 가져와야지 심 자 검사 이게 정국이 형거고 이게 내거에요 엉뚱이 형은 내가 이거 갖고 하잖아 시작 자 이거 남았어 자 탈락 아 이거 남은거에요? 아 이거 남은거에요? 다시 같아 실패 실패 자 실패 여하튼 여름이면 잠 안 와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거 심 주셔 심 어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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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셨어요? 자 감사하세요 괜찮으세요?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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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실패 아 못봤어 어떡해 공경사한테는 안돼 다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? 어? 있는가 이제 도망nesday오 저 도망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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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가 있어. 거기다 있어. 나 하나에 두는 거 버렸어. 형, 형. 자, 검사. 아니야, 아까 저. 아니야, 아까 저. 거기서 다 맞뻤어. 아니, 이거는. 저 이 빠져나. 탈락. 깨끗이 먹어야지. 탈락해, 탈락해. 안 돼, 안 돼. 탈락해, 탈락해, 빨리. 탈락해, 탈락해. 탈락. 왔어, 왔어, 왔어. 탈락자, 선수 받으세요. 난 저기서 하나 맞고 왔어. 너무 많이 먹었네. 내가 반투만으로 했는데. 탈락. 선생님, 탈락. 선생님 탈락이에요. 탈락. 자. 진짜 탈락이야. 네. 성공할 면은 없어요. 깨끗해. 성공. 오, 좋아, 좋아. 이러면 안 돼. 어, 유한이 형 우리 연고해야 돼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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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끝!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음, 깨끗해. 성공! 성공이요? 형, 잘했어. 끝났네, 그러면. 운동 좀 해야겠네, 희원 씨. 가요? 운동 좀 해야겠어, 진짜.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생한데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. 형은 별로 안 뛰었잖아요. 왜 안 또 열심히 뛰었는데.